안녕하세요. 타워크레인 작동시 사고 대비 비상상황 조치에 대해서 알아본다. 로핑 타워크레인 와이어드럼이다. 보조 브레이크가 여기에 장착되어 드럼을 직접 물고서 정지시킨다. 그리고 강제로 멈출 수 있게 구멍이 있다. 드럼에 구멍이 있는 이유를 모르는 기사가 많다. 주 브레이크 파손으로 붐이 흘러내리고 보조 브레이크가 파손되었을 때 비상강제 멈춘 구멍이다. 여기에 핀이 있다. 핀을 구멍에 박아서 붐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한다. 천천히 붐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핀을 박아서 밀면 드럼이 돌다가 구멍에 박히게 된다. 이렇게 구멍에 박힐 수 있게 제작되어 있다. 비상시 강제 멈춤이나 브레이크 정비나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할 때도 사용하기도 한다. 한 번쯤은 알아두어야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주 브레이크가 철판 커버 안에 있다. 모터에서 주 브레이크로 그리고 감속기와 와이어 드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는 호이스트 와이어 드럼이다. 호이스트 와이어 드럼은 구멍이 없다. 혹시나 브레이크 파손으로 후크가 흘러내릴 때를 가상해서 한 번쯤 생각해둔다. 드럼 베이스 부분에 와이어가 이탈하지 못하게 조금 틈이 있다. 여기에 쇠기를 박으면 비상시 강제 멈출 수 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만한 철판 쇠기를 한 개 준비해둔다. 브레이크 부분이 파손되면 비상정지 이머전시 버튼을 눌러도 소용이 없다. 기계적인 부분 파손이나 스프링 파손이기 때문에 계속 흘러내린다. 턴테이블 스윙 부분을 한 번 살펴본다. 여기는 메인 전원 공급되는 슬림링이다.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전력이 슬림링으로 돌면서 공급된다.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보호가 잘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전체가 링기어로 구성되어 있다. 큰 데어링이 빈틈없이 빈둘러 들어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리스 주유에서 관리해야 한다. 여기는 스윙 모터 저항기가 부착되어 있다. 모터에서 사용하지 못한 전력을 열로 변환시켜 발산하는 장치이다. 스윙 부분 결선 전기 판넬이 있다. 스윙 모터, 감속기, 브레이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브레이크 수동 개폐 레버이다. 자동 작동 시는 위로 향하게 하고 수동 작동 시는 옆으로 놓이게 레버를 조정한다. 태풍 등 강풍 시에는 턴테이블이 자유 선회할 수 있게 스윙 브레이크를 강제 개방해서 바람으로 붙어 다유롭게 돌게 해야 한다. 출퇴근 시 좁은 통로를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다녀야 한다. 특히 턴테이블 부분은 발 디딜고 안전하게 발을 옮겨갈 수 있는 곳을 확인하고 디뎌야 한다. 손잡이 부분도 안전한지 확인하고 다녀야 한다. 여기 보이는 부분이 모터 열을 식혀주는 송풍기이다. 호이스트 모터 저항기이다. 기능품 작동 원리를 알고서 관심있게 한 번씩 살펴봐야 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헤드탑 와이어 시브이다. 와이어에서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브 베어링 파손이 있기도 하다. 베어링 파손 여부를 한 번씩 살펴봐야 한다. 관심있게 살펴보고 관리해야 안전하게 작동한다. A프레임과 붐을 잡아주는 펜덴트 와이어이다. 혹시 붐이 흘러내린다 해도 결국엔 펜덴트 와이어가 잡아준다. 스톱밥 부분은 붐이 뒤로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스프링과 유압이 장착되어 있는 지지대이다. 타워크레인은 구조와 동작상으로 안전하게 설계된 건설기계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